파란색 그냥 팔아야죠. 그쵸? 스타트 이 놈 신호 잘 걸려 이게 어느 짝이었더라? 아..XLXL 안팔았나? 어..라이트..아.. 아..라이트..라이트 밖에 안 샀구나 레프트는 그냥 껴주지 뭐 레프트 어..87짜리 있다. 다행이다 어..잠깐만 아..이렇게 좋은 휠을 그냥 넘겨야 된다니 젠장 아이씨.. 아이씨.. 스스로 애들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이래서는 곤란하지 아니.. 아니 근데 뭐 중고로 팔지를 않는데 뭐 방법이 없지 그죠? 중고로 팔지를 않으니? 괜찮아 여기 어차피 여기 라이트가 있으니까 라이트 믿고 가자 오케이 뭘..뭘 믿고 가자는 거지? 아.. 95%이씨.. 이거 원래 거 껴줘야겠네 아.. 다행이다 아 힘들어 넘기자 뭐야 뭐가 안 된 거야 뭐..뭐 안 꼈지? 뭐 안 낀지 아시는 분 스타터 꼈고 연료 펌프? 꼈는데? 엔진 뒤에? 뭐가 안 낀 거야? 뭐가 안 낀 거야? 차 들어서 밑에야 나사 하나 안 낀다고? 나사 하나 안 조이면 아예 부품이 장착이 안 돼요 뭐가 안 된 거야? 아아.. 아닌데? 이거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 있지 진짜 1% 안되나봐 진짜 1% 안되나봐 20%는 되지 않을까? 편해 아..이것 때문에 그러네 1%는 안된대 그쵸 인심 좋죠 세상에 40%짜리 깨져네 오일 필터 갈까? 오케이 오케이 잠깐 너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일단 오일 필터만 갈아주고 남는 게 있지 언제나 프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아 아까워 죽겠네 그만 넣어 됐어 어라 됐어 됐나? 어? 아 오일 비워야 된다고? 아 그러네 아 씨 아 이거 새거 껴줘야겠다 이거 뺀거 다시 넣었나봐 왜 안떠 이거 왜 안떠 이거 여기 구멍있어 이게 어우 야 이분꺼 새꺼 맞다 큐티 고구마보다 더 들어올까 큐티 고구마보다 더 들어올까 큐티 고구마보다 더 들어올까 받아라 고구마 아 넘쳐 흐르고 있어 20원 나왔네 야 쏟아붓는건 자제해야겠다 다 팔아먹어야지 아 귀찮아줄게 아 기어박스 바꿔야되구나 아 귀찮은데 기어박스는 핵심이야 무조건 바꿔야되 아니 오일필터는 새거야되 내가 운을 한번 기대해볼까 오일필터 안파네 테스트드라이브 왜해요 이차 내가 다시 안보차는데 그러네 치 꼴에 그거는 신경쓴다 이거지 아 미션 아 그래서 아 테스트드라이브 했을때 그래서 다 보였구나 아 감사해요 아 그건 그러네 와 그럼 더 빼먹기 좋단 말이야 그러네 어쩐지 아까 테스트드라이브 먼저 했을때는 분명히 다 보였었는데 이런데 또 안보이니까 그래서 테스트드라이브 하는구나 아 뭐해 필수네 필수 그니까 이거 정비사한테는 나이트 비전급 아냐 그거 무조건 해야지 클러치 바꿨나 내가 기억은 안나지만은 클러치 여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클러치 여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클러치 여분이 Into 어까봐 잠깐만요 플레이트 하나밖에 없네 클러치 여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아나랑 연이하나 클러치 여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야 안보여 66 대망해 25% 엔진은 과열 상태 흐흫 역시 기어박스는 25% 해줘야